슈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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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진영 사진으로 찍으라고. 이게 뭔데? 이 노래 뭔데요? 7,5,1,9 야 패스워드 패스워드 7519라고 우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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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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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9 빨리 끊어봐 뭐야? 기대야 된다 이제. 카메라랑 같이 뭐야? 야 그거 우리 팀을 나눠볼까요? 그러면 빨간 파란 팀으로 두 팀으로 나눠야 돼요. 팀은 그냥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할까요? 좋은 거 같아요. 안전대로 반반 나와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어차피 윷놀이 이렇게 순서 들어야 되잖아요. 246 135 홀수 짝수 이거 뭐지? 디노, 버논, 쿱스 팀이고 호시, 원우, 민규 호시, 원우, 민규 무슨 리트로? 다운해보 어 얘야 이거 써 이미 한 거 같은데? 오네온 좋아하면 좀 느려 어? 늑대? 어 소리는 안되지마 여우? 어 여우? 어 여우? 어 어 계속해주세요 내 환영에 어 나원 시작해 나원 시작해 나원 시작해 한 둘 정상우! 정상우! 와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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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윤종신 선배님 얘기해 정상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윤종신 존니 존니? 존니 사랑해서 사랑을 시작할 때 존니! 맞자 맞자 정상우! 같은 편하고 싶은 분 계시나요? 저요! 정환이랑 나랑 제일 상위권이야 제가 먼저 들었을 텐데요 나는! 나는 의리 잘 지켜! 서로 여섯 번씩 고를 기회가 있으니까 민규야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걸 잊지마 너와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우아해 조슈아 씨부터 뽑겠습니다 아 나는 비굴하게 하지 않겠어 다시 줌팀으로 돌아와서 급상하게요 그러면 저는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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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겸이 아니에요 아 좋게 조슈아 도겸 촣랑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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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 갈게요 명호 갈게요 아 잘 뛰는 거 너희도 왜 민규야 민규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민규야 민규야 머리 한 명은 있어야지 우리 미안하다 머리가 아니다 원호요 원호 좋았어 오케이 이거 고려 놓는 걸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야 그 Not으로 이거를 풀어보자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이야. 형, 그 거기 제목이 뭐였지? 야, 나 무서워. 빨리 한 명만 와. 형, 그 미션이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형, 그 미션이 뭐였지? 나는 돌아간다 집으로. 뭐가 됐어? 뭐가? 뭐 어떻게 했어? 야, 우리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그니까.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이야. 한참 남은 것 같은데 내 느낌이야. 뭐 했는데? 이거 아까 저 술 한 수에 올려두고. 스위스트 페이트가 뭐야? 이게 그럴 수도 있어, 저 방. 어, 저거 이거야. 스위스트 주면. 지금 저 갈고리는 어딨어? 이거 낫 아니야, 낫? 와, 대박. 대박이다. 왜? 이걸로 카스를 죽였어. 야, 열었다. 뭐야, 그거? T.I.E.D. 저기서 이제. 쥐린 말이야? 큰 부분, 큰 부분. 맞네. 어서 온 거야? 야, 근데 저 갈고리 잘 가져갔어. 여자가 죽어있어. 여자가 죽어있다고, 메리가? 어. 한참이 죽었잖아. 메리, 메리. 둘 다 죽었나봐. 야, 민규야. 메리 생일. 1880년. 1880년이래. 1880년? 아, 너무 무섭게 죽어있잖아. 아, 무서워! 아, 왜? 왜? 너 때문에 놀랐잖아. 메리가 여기서 죽었어. 됐다. 틀렸다. 야, 저거 조심해라. 저거 뭐, 야. 뭐야? 이거잖아. 변론. 변론? 정한이 형 맞네. 나는 의심되는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나는 정한이 형이랑 같이 찾았거든. 근데 정한이 형이 계속 뭔가 시간을 끈듯이 나에게 야, 화분을 들어볼래? 이러고 갑자기 막 쓰레기통을 열더니 야, 여기 쓰레기통 있지 않을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끊는 느낌이 들더라고. 됐어. 자, 변론 없어요? 변론은? 어, 그래. 변론은 할 게 없지.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정한이 형 죽었어요. 응. 마피아, 정한이 형 죽었어. 우와! 우와! 난 거의 모든 탁자의 밑을 다 확인해봤는데? 아니야, 거기만 안 확인했어. 그러니까 원우도 이렇게 만졌어. 그래서 내가 그때 가서 어, 원우야, 여기는 아닌가? 이러면서 내가 그때 한 번 방해했었거든. 어, 손잡지 마. 너 저로 가봐. 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있다, 확실히. 저로 가봐. 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있다, 확실히. 근데 왜 이제 와서 나를 의심해? 아니, 나는 그 진짜 아니야. 일단 찾아, 일단 찾아. 아니, 아니. 아니, 나 찾아야 돼. 너의 출연 중이 정리야. 아니, 나 찾아야 된다. 너무 멤버들한테 미안하다. 자, 네모를 그려. 그리고 동그라미를 가운데 조금 작게 그려. 그리고 왼쪽 위쪽에 네모 위쪽에, 왼쪽 위쪽에 네모를 조금만 이렇게 그려. 그렸어? 응. 오케이. 그걸 내보자. 아, 이거 그거네. 그치, 그거지? 어. 도겸이 형! 카메라! 예아! 오, 잘하네. 브레인! 브레인! 이게 정말 100% 완벽한 정보라면 102호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이자를 풀어줘도 안 되고 근데 이걸 열어야 돼. 이걸 어떻게 열어야 되지? 하아... 하아... 지금 이거 용기소에 있던 건가? 열쇠다. 탈출구 열쇠가 있는 것 같아요. 맞네. 근데 이것을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없고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캐비넛을 가지고 있을 거고 자, 이제 캐비넛하고 탈출하면 끝. 조금만 더 생각해보죠. 지금 저 안에 사람이 있을 거고 13, 14, 14 지금까지 잠겨있던 게 하나 있었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저거라도 한번 도저히 볼까? 아니요, 여긴 잠을 수가 없지. 아, 모르겠다. 패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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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ANKS T복이 발ếu Z unt 1,200 очк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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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